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한절만 대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마라고는 초다 강대국의 신민지 생활을 하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돈 벌으면 세금 다 내라고 해서 갖다 노마 정보에 마치고 재미가 없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거면 손지자들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장 메시아가 필요하고 열망될 즈음 심리의 요한이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소리가 범상치 않아요 듣는 자마다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안 돼 범상치 않아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혹시 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메시아냐 아니다 아님 메시아도 아닌 녀석이 무슨 회개하라 말이 많으냐 회개해야 만날 진짜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온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로다 아님 그런데 요한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기대가 차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를 노마에서 해방시켜서 그리고 가장 초강대국을 만들어 세계를 이스라엘 통해서 지배하는 희오니즘의 영광을 기대하는데 아니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초라하잖아 별 기대가 없어 왜 그러느냐 그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돼서 메시아가 자기들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그 자기 민족과 나라를 노마를 전복시키고 해방시켜서 세계를 지배할 때 그런 위대한 선민의 민족에 웅장한 우월감을 주로 온 그런 메시아로 착각했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해서 착각하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대를 이을자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없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인 자라는 거야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불러요 이 지구상에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도 그를 성탄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성탄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거룩한 성자를 써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어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지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지요 만약에 예수가 죄인으로 왔다면 자기도 구죄로 죽어야 되는데 누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을 줄 구원하고서 그래서 성탄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그냥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한 것은 곧 그가 분본 하나님이시지만 신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잊고 인간이 죄로 주주받고 병들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서 지옥에 가서 시원히 고통을 당할 원인인 죄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그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죽으시려고 온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죄짐을 짊어지고 왔어요 빌리포스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동띵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죄가 엄빗이 태어난 성탄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죽은 죽음은 제일 먼저 나 나 모든 인류의 각자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매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역의 뜻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성탄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오해시켜야 돼 오해 성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다 예수 믿고 그건 봤지 그래서 마귀의 사역은 아주 탁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하나라도 다 데리고 지옥 갈려고 머무림을 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배우면 성탄은 4대 성인쯤 하나가 태어난 거야 그러나 예수에게 배우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세주야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아주 성탄절이 마치 내가 자유하게 죄를 져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그날은 어제 가는 것 정도야 용납되는 것처럼 생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 나가지 마고 붙들고 있던 우리 여학생 남학생들도 이날만큼은 내보내줘야 되지 않냐고 나가서 하는 짓이 죽을짓만 망할짓만 영육관이 망칠짓만 계속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미치도록 좋은 거야 1년 내내 성탄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 저지받을 짓 멸망할 짓 지옥갈 짓인데 그걸 본인이 몰라 성탄절을 이러라고 성탄절이 있던가 성탄절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나 우에서 죽으러 왔는데 나 우에서 죽으러 왔는데 어디든 노를 껴들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죽은 애 고마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이 은혜 어떻게 하나 뭘로 갚아야 하나 어떻게 갚아야 다 갚나 이런 양심이 내 안에서 각 북받쳐 오르는 감사와 찬양과 예물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그닥 그가 나 우에서 죽으신 불량을 채울 길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이 성탄절이 장란을 지나서 저주 저주를 지나서 멸망 멸망을 지나서 지옥을 불사른다면 내 영혼을 지옥에 불사른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극과 극이야 왜 성탄절을 몰라서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돌아오면 세 가지 분명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구호물자를 다 보내는데 성탄절 날은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날이야 그날 나에게 좋은 곳이 돌아오면 횡재 만나는 날이야 두 번째는 성탄절에 순서가 저녁에 싹 축하 순서로는데 내가 순서를 몇 가지 순서를 맞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때는 여덟 번 일곱 번 순서를 가죠 왜 주일학생이 얼마 없으니까 와서 그냥 성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노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너는 순서 몇 가지 가졌냐 너는 몇 번 나가냐 이게 자랑이야 근데 난 많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우리 형님의 선생님이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야 목적도 없어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뭐냐 성탄절은 어김없이 나는 이 년 동안 주일학교 결석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과자 세 봉지가 있다는 사실이 돼요 기대가 넘치는 거야 기대가 넘치는 거야 아 과자 그대의 과자를 얻어 먹어 자 과자를 다 모자 온 거야 또 하나 또 못하면 성탄절 이브의 순서를 마치고 새벽송을 돌려가요 기쁘다고 주셨네 뭘 기쁜지도 몰라 그냥 기쁘다고 주셨네 그러면 방에 앉아서 이 성탄절 잔양을 듣고 박수를 막 치고 운을 누르구나 다들 두르시래 아 이 점은 팥죽을 열란한 거다 들어가서 어린 소결에 팥죽을 얻어 먹는 그 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탄절 새벽송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떤 점은 과자를 한 뭉치 내줘 그거 누구 손으로 가나 잘 봐 그거 그 사람 쫓아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물으면 다 끝나고 내일 저녁에 같이 새벽송 돈사랑끼리 나눠서 먹는데 거기 난 빠지면 안 되잖아 왜 이게 성탄절의 전부였어요 전부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디 갔을까 그냥 지옥이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이 무엇인지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의 믿어 성탄의 목적은 성탄의 목적은 멸망하는 자를 살리는 거야 살려고 믿어 어떻게 해 내가 꼭 죽어야 하는데 내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고 죽었으니 내 죽음이 끝났으니 나는 그를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오 나를 위해 죽으려고 육신으로 오신 날이 성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되나 한번 잘 생각해봐 사람은 은혜 입으면 잊을 수 없는 감사 내가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갚은다고는 심정 행동하지 않으면 양심이 괴로워서 목적인데 갚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 구원 받은 자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자 평생을 영광 돌리며 살자 평생을 찬양하며 살자 평생을 순종하며 살자 이분이 죽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전에서 영혼살림에 살자 이것이 국어들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하지 말라기도 내 안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자유의 자유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신령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성탄절의 충난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수가 왜 죄의 죄를 도하고 죄의 죄를 쌓고 죄의 바벨탑을 천번만 번 죽어도 마땅하게 싸우면서 일평생 하나님 원수인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 아래 살다가 인간이 육체를 마감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지옥 험벌을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을 아시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지금 죄짓고 있는 건 마귀 역사야 너는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거든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하십니다 마귀일이 뭐요? 우리 죄짓겨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마귀일이야 이걸 멸하러 오셨다 감사함 내다 감사함 내다 진정 감사함 내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아니 어쩌다가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기고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몇 집 안 됐는데 어쩌다 내가 예수 믿는 어머니 만나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와서 주녀에게 기도하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밤 12시도 넘도록 시끄럽게 부르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잠이 안 와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나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오늘 살아도 주님 은혜로 산다 행복의 항아리 속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 이것이 성탄으로 주신 축복이야 왜? 가진 자만 알아 받은 자만 압니다 이해되시면 암인합시다 보세요 예수는 이 땅에 죽으려고 왕궁에 태어나지 않냐 하시고 고의적으로 베들렘에 태어나서 헤롯의 죽임을 피해서 애굽에서 사시다가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침박한 동네 누가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만한 곳이 못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 어디냐 나사렛이다 흥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갔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와봐라 와봐 와서 보고 말해 와봐 와봐 우리 교회도 성두들이 전도하면 나 교회 안 간다고 와보라고 우리 목사님 소유 좀 들어보라고 와보라고 와보라고 그래서 와서 죽을 병 고치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야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오늘 저 목사가 말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신에 그분이 내 죽을 병을 고쳤네 이런 분이 하나둘이던가 하나둘이던가 예 그는 천한 목수의 아들 목수 그때 직업의 등급이 23등급이 있는데 19번째 등급 천박스러운 등급이요 그리고 목수 품삭도 아주 싸 우리나라 목수는 기술자가 품삭이 하려 몇십만 원 받는 목수도 있지만 아이씨구려 예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효화로운 신분을 감추고 최후의 우리를 위해서 부약이 돼 어린 양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듯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어린 양까지 오셨습니다 환영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집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여 당신의 목숨이 나의 목 내 몫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대승 물러주신 그 목숨이 내 몫이 된 사람만 아멘합시다 아멘 내 몫이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는 내가 생각해요 바울이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생을 바란 사람인데 주를 위해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리고 최고의 주님 뜻을 이룬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그만은 묻었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싶어서 흉내라도 내고 싶어서 왜 바울이 받은 은혜 내가 받았고 바울이 받은 성령 내가 받았고 바울이 들은 주님의 목소리 나도 들었고 바울이 보았던 예수 나도 보았으니 보았으니 그 경험을 가지고 어찌 주를 향한 삶에 피할 수 있으려 왜 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인간들이 종육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거침없이 돈 벌여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 멀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파멸이 뭐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돈, 명예, 권세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여러분 저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전부 두고 물어보세요 돈, 명예, 권세, 혈육 이것 때문에 정육 그것 때문에 제가 디아스프라 이민사회에 가서 지피할 때는 당신들 여기 왜 왔소 돈 벌어서 잘 살라고 왔죠 돈 벌어서 잘 살라고 왔는데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들어오는 지움 당신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당신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신령한 성탄은 이철년 전 말구유가 아니야 내 안에 이루어져 빌리신 예수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만은 당신의 파멸을 중단하세요 당신이 가는 지옥을 돌이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 같잖아 이 바쁜 세상에 뭐 도는 짓인지 몰라 그 고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 가지요 저녁에 늦게 금요일 차려야 하죠 구형 예배 드리죠 저녁과 나눠서 기도하지요 전도하지요 순종하지요 주일날은 아주 뭐 낙예비 지던 얼음을 얻던 한 번도 가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저렇게 따부는 짓을 왜 하는지 몰라 그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나를 아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말하기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행복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안 죽어보려고 다 몸버림을 칩니다 안 죽어보려고 야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 좀 살려다 와 돈으로 안 됩니다 아니면 돈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아주 돈 앞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내놓고 돈을 버는데 안 된다니 이런 걸 위해서 목숨 내놓냐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여정을 마치고 있지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내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날 구원하신 예수의 피를 붙잡고 갑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감사한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성탄이 내게 이루어진 자의 최후의 즐거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적당히 방탕하며 그저 방종하며 교회 와서는 성도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쪽박을 깨트려가면서 아주 죄라는 죄는 다 직궁 양해가죽을 쓴 이리와 같이 예수 없이 정욕을 불태우면서 사는 그들 어찌해야 좋으냐 그 사람들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예요 우리 연수님께 성도들이오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다 들림받기 바라며 오늘 내 목숨이 똑같이 싹 망가져도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한 자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라도 계속 아무리 일러져도 몰라 이 좋은 세상 그래서 옛날에 노래가 있다며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젊어서도 늙어서부터 그게 우리는요 평생에 나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그 은혜의 감삼에 살다가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내 목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주님 나라 가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탄하신 목적과 우리가 기대하는 성탄하신 목적이 구원으로 내게 이루어진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둠 거짓 그리고 사망권세를 잡은 자요 그래서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라고 예배소 6장 10절로 13절에 말했으니 그 어둠의 주관자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해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해 교회 와서 집사 장로는 돼 있는데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하는 행동 보면 왜 그럴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 들리질 않아 왜? 거짓된 세상에 나는 좋은 집 있잖아 좋은 차 있잖아 자식절 잘 돼 있잖아 평안하잖아 나는 부족함이 없잖아 예 자기는 부족함이 엄청나 왜? 죄의로 지배받았어 정욕으로 지배를 받았어 나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잘 사는 거 싫단 말이 아냐 우린 전부가 다 우선할 것이 뭐냐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예수가 제일 해야 돼 돈이 제일 해야 돼 명예가 제일 해야 되요 권세가 제일 해야 되요 그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오 목숨 끝남과 동시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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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용없는 것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드디어 효력이 나타나서 영원한 것이니 그 위대한 믿음 성탄의 믿음 여러분의 몫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봉두가 뺏어가겠어 이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을 조로하는 것 같아 흰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아니 예수는 죽으러 왔는데 지가 흰놈 사이로 썰매타고 달리는 기분이야 넘어지면 죽는데 뭐가 집으로 지고 잘 그러나니까 예수가 죽으러 오신 이 땅에 어떤 기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여 나의 죄 짊어지고 죽으러 왔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환영하고 살려고 합니다 성탄의 목적 내게 이루어지려면 나도 성탄의 목적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타락을 해요 더 많은 죄를 져요 죄를 지는 기능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상상이 안 돼요 예 요새는 손안에 아주 저 혼자 재밌게 죄를 질 수 있는 도구 스마트폰이 딱 들어있대요 나는 스마트폰을 할 줄 몰라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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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지금은 전부 다 타락이 기계화 돼서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의 머리안에 들어있어 벗어날 길이 없어 벗어날 길이 아주 완전히 굴레를 씌웠다 이 말이야 저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가면 뱀들이 최고 큰 뱀이 43m 43m 이 뱀이 지나갈 때 스톡이 지나가는 것처럼 할 때가 쫙 갈리죠 그런 뱀은 사람을 20명 먹어도 갖다 없을 만큼 한 번 그 뱀에게 걸려서 살아남는 소도 살아남는 코끼리도 살아남는 사자도 살아남는 호랑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뭐 저 멀리 있는 거 꼬리 덮쳐지지 꼬리로 딱 덮쳐서 딱 끌어오서 딱 감아서 숨통이 딱 떨어지면 입 딱 벌리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역사는 뱀의 특성을 닮았기 때문에 뱀이 마귀의 특성을 닮았기 때문에 한 번 그에게 걸린 자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뱀에게 걸린 자가 이런 아나쿤다나 큰 식물 보세요 동물을 식성으로 먹는 이 뱀에게 걸린 자가 살아남는 소리 들려드렸습니까 없어 한 번 걸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낙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재밌고 신나는 수많은 타락의 자원을 만들어 놓고 거리로 끌고 들어가서 이 재밌는 걸 누가 못하게 하냐 이 말이오 이 재밌는 걸 이 재밌는 걸 누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부모도 몰래 선생님도 몰래 어른도 몰래 자기들끼리 어른들도 아내도 몰래 남편도 몰래 저기들끼리 온갖 못된 짓을 탁 하고 재밌다 이마이오 점점점점 죄의 악알빼기로 들어가 나중에 거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때는 인생은 끝나고 마는 거야 우리 정신바짝 체리도 그러나 거기서 깨닫고 회의기하면 요나가 거기 뱃속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끌어내시니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해도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서 끌어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인정하시면 남이 납시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 여러분 죽음의 향락 죽음의 쾌락 죽음의 조주 죽음의 방종 이런 수많은 일이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야 이런 재밌는 일을 누가 못하게 하냐 이런 재밌는 일을 누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세계사 속에 영적인 사건을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런 참혹한 조지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회의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회의하라 천국이 뭐냐 공적 신분이야 공적 신분 벌써 천국이 가까워 왔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하고 말씀하셨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 세상 임금이란 말은 세상 나라의 대장이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침략할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란 공적 신분으로 회의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 천국이 회의하는 제 심령을 첨령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세우기를 원하므로 너희는 일으킬 기도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회의기를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마귀가 내 안에서 죄를 지키고 그 죄로 병들게 하고 그 죄로 저주하고 그 죄로 멸망시키는 원수 이것을 파괴하는 일은 천국이라고는 공적 신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크까지는 내 증인 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안진배이가 일어나고 나병한 자가 지내받고 이 엄청난 역사는 천국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저질렀 나라를 쳐보시고 하나님의 용토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하나님이 구하는 신성한 용토가 되기를 우리를 진밀음으로 치관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어린 양처럼 왔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지배할 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이 엄청난 역사가 오늘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진밀음으로 치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나라 저주의 나라 멸망의 나라 진노의 나라 지옥의 나라 나귀의 나라에게 회계로 선전포고한 것은 선전포고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전투하러 왔다 싸우러 왔다 우리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여 총사와 권사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이 원수와 싸우러서 이기는 자만 하나님 앞에 어여시 소리라고 예배소서 6장 10절 13절에 말했으니 우리 죄 짓고 싶어 그리고 죄가 너무 좋아 죄짓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일 참 힘들어 전도하는 일 힘들어 충성하는 일 힘들어 하느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왜냐 방해꾼이기 때문에 그래 방해꾼이기 때문에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며 신령한 일에 복되게 사는 일 천국까지 가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방귀사단 주신을 확 이겨내야 된다 이기는 능력은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의 신분으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성탄은 이 세상을 첨룡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서 주님 가라친 기도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이 시염들어 끌려가지 않도록 시염들지 말게 없어서 이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살도록 그날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염들지 말게 붙들어 주소서 그 나라의 영광과 권생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주님은 천국의 신분으로 공적 신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엄청난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치우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 죄, 내 죄라고 말하겠고 세상죄를 치우가는 어린 양이로다 마귀 사단 귀신이 세상 인공으로 이 땅의 인간을 통해 불의의 병기로 붙잡고 사연에서 짊어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다 근데 너무 신기하죠 왜 마귀 죄는 안 짊어지고 우리 죄만 짊어지셨을까 마귀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아주 뺏으려고 작정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무뼈리에 올라앉아 지극히 높은 자여 나와 비깁시다 하고 대들었는데 왜 마귀의 죄는 대비 두고 우리 죄만 해결하러 왔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타는 마귀는 초상집이고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야 네 신누나도 기쁜 게 아니야 기쁜 게 아니야 성타는 파괴주의를 선포하는 날이 아니야 네 상타가 등장하는 날이 아니야 네 오직 나를 죄에서 마귀 사탕 귀신 질병 저주 시옥에서 건지러운 날이야 네 수준이 파괴주의에 머물러는 날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면서 내 피를 받아 마시오 네 내 살을 받아먹어 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있어야 너 지사 안 받고 구원 받지 네 회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 예수가 피를 내놓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바로 자기 죽음을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오 할렐루야 네 이만큼 중대한 일이오 중대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잘 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예 예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나 질병 저주 고통 저 수많은 고통 많이 겪어봤거든요 인간이 고통을 견딜 한계가 넘어서만요 그때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겪을 한계가 넘어서면 고통을 견딜 한계가 넘어서면 그때는 자살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든 환경적 고통이든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많이 저는 당해봤어요 그러면서 죽으려고 해본 사실도 없고 그렇지 이 고통의 한계가 넘어가면 이제 주님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데려가든지 땅에다 놔두든지 주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를 붙잡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밀어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붙잡으라는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무임 못했길래 이러십니까? 라고 대두는 사람 돈 많아 아니야 우리가 심한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나를 해결해 주신다고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마귀 역사는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어 노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어 그러나 노 아니야 네 수작을 하러 예수님 붙잡아야 돼 채찍에 맞으시니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속을 붙잡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고통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근데 지옥은 인간의 고통의 한계를 초월해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는 붙잡을 예수가 없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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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광량에서 보리떡 다듬기와 물고기 두 마리 오천 명을 먹이니까 야! 저를 데려다 우리 왕 만들자 착각하고 있어 앉은 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사나고 나병한 자가 치료받고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때 야! 제가 우리 왕이 됐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색이 안 보여 왜 그럴까요? 그는 계속 자기가 죽어야 할 일을 만드는 거야 위대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라 바리새인들이 저님이 요셉이 아들이여 나세렛님인데 왜 저님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신성을 못 오는지 모른다 저걸 그냥 나사는 안 되겠다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죽음을 만들어 가시는데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고 빛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으로 처벌 죽이고 말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를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 믿으면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 생명의 터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박이 되고 해서는 안 될 못된지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빛박받거든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이제 진짜 예수꾼이 됐구나 내가 진짜 빛박받을 만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괴로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을 오해하는 것은 불량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께서 이처럼 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가 불순종으로 교만 주주 도전 방종 속에서 어떤 것을 자기 정욕으로 이해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문명의 바벨탑을 쌓다가 그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고의로운 심판 앞에서 날 영혼의 지옥을 흥불을 피치 못한다면 이것이 넌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게 성탄이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지게 할 때 그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 죽어야 돼 죽으신 이분에게 맘껏 우리도 다 주 앞에 죽어야 돼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만 살아야 돼 그 증거가 감사야 그 증거가 찬양이야 그 증거가 경선이야 아멘합시다 그런 증거를 가진 자가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서 한 사람도 멸망착취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정신 그대로 복음이 전한 일꾼 뒤에서 성탄이 이루어진 자의 몫을 전도로 이행하는 자가 되기를 진웨이므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려 이행하는 자가 되기를 진웨이므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성탄은 내 겁니다 오늘 성탄을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처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양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질병도 조조도 고통도 다 떠날 것이니 주여 오늘 이 성탄이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져 마귀사단 귀신이 죄로 늘어놓은 원수에게도 자유케 도와주시옵시고 이 소식을 만면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의 목숨을 방불할 감사의 예물을 드려 영광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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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아래에 스스로 인당의 포로로서 아래에 그 쌀을 찍고 그 쌀을 먹고 흑미를 마시며 나의 옥상을 주시옵소서 아래에 스스로 모신 아버지님 더한 사랑에 더한 사랑에 더한 성탄이 오는 땅에 의원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차를 감사하시옵소서 내 모인 사물과 견일한 나라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는 빛나보네 내가 영광을 데리고 아래에 이 나라의 힘을 얻는 시민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여진 축복의 말 나의 강도와 약하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만이며 세상을 따라 육체의 격림을 채우는 내 영광의 생명을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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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s